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.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. 새벽에.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? 제가 세 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. 다섯 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.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?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? 다섯 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박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. 10년 정도.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? 아니요, 혼자. 혼자 다섯 살 때부터. 네.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.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,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. 공부는 하셨나요? 학교는 다니셨나요? 아니요, 저 초등학교, 중학교, 검정고시 봤고요. 학교는 고등학교, 아니 고등학교를 처음 가, 아니 학교를 한 곳에서 처음 가봤어요.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? 네.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?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지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. 그냥 좋아해요. 노래 들어볼게요. 노래 들어볼게요. 벨라 판타시아 이 옆에 동문도 주스도 이 두 띠 비번호 이 과체의 눈에서 이 소녀가니메 이 소녀 세메이베레 이 소녀 세메이베레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?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어떤 사람이 성악한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아 아